먼저 2대는 출고를 하셨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출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출고가 됐는데 아직 손님께서 못 가져가셨습니다 아직 조치할 데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 며칠 후 세워두신다고 하셨을 거고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차량 3.5톤 광폭 윙바지 요거 4대가 충족해 있었죠 한 번에 계약했던 날짜에 하나씩 지금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대는 출고를 하셨고요 자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막 출고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저거는 출고가 됐는데 아직 손님께서 못 가져가셨습니다 아직 조치할 데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 며칠 세워두신다고 하셨을 거고요 뭐 그때 갖고 왔을 4대 다 개별넘버 임대넘버 다 장착 다 끝나가지고 모조리 다 출고를 다 했습니다 마지막 차량 요 이스즈까지만 출고하면 이번에 한 번에 몰아서 나갔던 차량은 다 완료가 됩니다 베리 굿 다 완료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